안녕! 난 올리야!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마! 아기 상어 올리! 부끄ル THE J friends! 롹룰의 생기고 missed! 레이컨 1 나만의 해초댄스 모두 해초 slam slam⁴ 따라해봐 hit Chris zwischen Lee 모두 할 수 있어 멋진 해초댄스 마음 가는 대로 쳐 샤키엘처럼 샤키엘은 진짜 샤키엘한 사무야 미안해, 오빠 미안해도 돼 샤키엘과 결혼하고 싶다 마음 가는 대로 쳐 샤키엘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자, 이제 나온다 모두 해초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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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 해초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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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같이 돌아 춤춰봐 아, 진짜 답답해 나 해초 댄스를 똑같이 못하겠어 네 방식도 멋진데? 개성 있어 오늘 샤키엘 공연 때까지 못 외우면 어떡하지? 걱정 마, 윌리엄 해초 댄스 못 추는 물고기들 엄청 많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같이 돌아 춤춰봐, 해초 댄스 샤키엘 좋아 이어서 뾰족이빨 마을의 레이나 만타 기자가 샤키엘을 단독 인터뷰합니다 오, 보려면 빨리 가야겠다 네, 샤키엘 무시무시한 바다용을 화려한 랩과 춤으로 물리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오, 바다용 정도야 상대도 안 되지 스웩 표정이 얼마나 웃겼다고요, 레이레이 제 별명, 감사해요 아, 아니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샤키엘 어, 별말씀을요 어떡해, 어떡해, 샤키엘이 이쪽으로 오잖아 아니야, 아니야, 침착하자 안녕 안녕 안녕, 오세요, 샤키 어머, 오늘 공연 준비하는 거 도와줄 재미있고 귀여운 체리들 혹시 어디 없을까? 우리, 우리, 우리 진짜 재미있어요 샤키, 저희가 공연을 돕게 해주시면 영광일 것 같아요 마침 진짜 잘 됐네 샤키엘 도와주자, 샤키를 도와주자 그러면 고마움의 표시로 오늘 둘 다 무대로 올라와서 해초댄스 같이 추자 샤키! 어, 뭐라고요? 좋았어, 시작하자 근데 일단 누가 지르메스 샤킹백 좀 옮겨줄래? 저게 엄청 무겁거든 지르메스 샤킹백, 저요! 어떡해, 해초댄스 추다가 망신당하게 생겼어 아니야, 샤키를 도우면서 춤을 배우면 되잖아, 좋았어 생각해보니 지금은 이거 다 필요 없겠는데? 와우!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프네? 공연 전에 뭘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근처에 맛집 있어? 우리만 믿어요, 샤키 우리 마을 최고의 요리사를 알거든요 이 빙글베리 케이크 샤킹하네요 고마워요, 샤키엘 당신 같은 슈퍼스타한테 대접할 수 있다니 씨튜브 구독자 70억 마리뿐인 평범한 상어인걸요? 하하! 우리 여보한테 잘하게 해야지 저기 샤키엘, 랩이라면 나도 한가닥 한답니다 바울이다 자, 랩으로 포장했어요 솜씨가 정말 샤킹하네요 우리 제말 좀 가르쳐줘 헤쳐댄스의 비결이 뭐야? 난 그냥 마음의 소릴 들으면서 해 모두 헤쳐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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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 헤쳐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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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다같이 돌아 춤춰봐 해쳐 댄스 좋아 마음의 소릴 듣자 어렵지 않아 모두 해쳐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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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 해쳐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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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같이 돌아 춤춰봐 으악! 내 마음도 어떻게 추는지 모르나봐 얘들아 지금 좀 바쁘니? 아니요 좋아 하고 싶은 게 있어 지금이 바로바로 휴식을 취해볼까? 아기 체리들과 음 난 공연 전에 스파하는 걸 좋아하거든 아 스파와 마사지는 우리 친구 골디가 최고예요 그리고 때마침 골디는 춤도 아주 잘 추죠 저의 해초팩이 맘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마음에 들지 기다려봐 올리 비트 부탁해 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 미끈배끈 깔끔한 기분 마사지엔 역시 해초해초 해초 어머나 세상에 해초 마사지로 랩을 하시다니 역시 재능도 뛰어나셔라 재능이라니까 말인데 나 해초 댄스 좀 가르쳐줄래? 오 그거야 쉽잖니 춤을 잘 출 수 있는 비결은 바로바로 화려한 의상을 입는 거야 나 한번 해볼게 모두 해초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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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봐 해초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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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같이 돌아 춤춰봐 해초 해초 댄스랑 똑같진 않지만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매력이 있잖니 난 그냥 남들처럼 춤추고 싶을 뿐인데 어? 어? 흐흐흐흐흐흐 예뻐진 기분이에요 아 나도 정말 정말 푹 쉬었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노는가 뭐라면 역대 최고로 샷킹하게 될 수 있을까? 딱 도움이 될 문어 친구가 있어요 나도 도와줘야 할 텐데 스릴을 찾으신다면 누가 뭐래도 해류 특급 서핑이 최고죠 유호! 해오리 서핑! 오예! 뭐 내 랩과 춤으로 바다형을 물리쳤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흠 샤! 힝! 으아악! 후후! 좋았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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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너밖에 없어 금방 공연 시작하는데 아직도 해초 댄스를 못 추겠어 좀 가르쳐줄래? 그거야 쉽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쳐 어? 손수건으로 눈을 가려봐 한번 해볼게 모두 해초스웩스웩스웩스웩스웩 따라해봐 해초스웩스웩스웩스웩스웩스웩스웩 왼쪽으로 옅 오른쪽으로 다같이 돌아 자, 춤춰봐, 헬츠기 맞아요? 비켜있어, 윌리엄 내 친구 건드림, 랩으로 혼내줌 니 스타일 별로, 돌아가 저길로 좋아, 난 나중엔 커서 샤키엘이 될 거야 나도 후, 샤킹한걸? 나한테 딱 필요한 거였어 가자, 울리, 윌리엄 너희들 데뷔할 시간이야 재밌겠다 난 잡지만 샤키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일 커 뭐, 아주머니만 빼고 사랑해요 샤키엘 샤키엘 완전 좋아 어떡하면 좋을까? 샤키 라면 어땠을까? 이제 곧 시작이야 나랑 같이 흔들 준비됐니? 샤키엘, 죄송해요 전 오늘 해초댄스 같이 못 추겠어요 어째서?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동작을 못하겠어요 보세요 샤키엘 이럴 수가 알아요 정말 진짜 샤킹해 정말요? 해초댄스랑은 너무 다른데요? 다 틀렸잖아요 치, 해초댄스는 어떻게 춰도 괜찮아 춤은 자기 마음대로 추는 거거든 진짜요? 춤은 너만의 방식으로 너를 표현하는 거야 내가 다른 물고기들이랑 똑같이 하면서 스타가 됐을까? 아니 나, 샤키엘만의 방식으로 스타가 됐지 자, 어떻게 할까? 함께 해초댄스 잠깐, 화장실이 어디더라 어, 안녕? 샤키엘, 무대로 와주세요 그럼 나중에 봐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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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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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엘, 샤엘 따라해봐, 해 줘,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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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같이 돌아 춤춰봐, 해 줘, 스웨 완전 넌 샤킹해 춤춰 넌 다르게 색다름, 난 소름 넌 멋져, 또 아름다워, 난 넌 춤춰봐 새롭게 움직여봐, 너답게 혼자 추든지 아님 같이 추든지 모든 괜찮아, 네 마음대로 즐겨 자, 여러분 윌리엄을 소개합니다 와우 모두 해 줘,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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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 따라해봐, 해 줘, 스웨, 스웨, 스웨 왼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다 같이 돌아 춤춰봐, 해 줘, 댄스 헤이, 헤이, 해 줘, 스웨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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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줘, 스웨 다음 공연도 함께하자, 스웨 아아 끝났다, 뚜루루뚜루 끝났다, 뚜루루뚜루 끝났다, 뚜루루뚜루 끝났다, 뚜루루뚜루 이제 끝! 우리 모두 다음에 또 만나 다시 만나자! 아기 상아 상아 우리와 윌리엄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아기 상아 여긴 우리 집 뚜루루뚜루 우리 엄마 뚜루루뚜루 우리 아빠 뚜루루뚜루 윌리엄 우리 함께 뚜루루뚜루 같이 놀자 뚜루루뚜루 더 신나게 뚜루루뚜루 노래해 아기 상아 상아 올리와 윌리엄 뚜루루뚜루뚜루 아기가 된 슈퍼 탕후 저 아기들 좀 봐라, 커스텔로 귀엽고 깜찍하고 아무 쓸모도 없지 글쎄요, 비구 아기들은 뭐든 금방 배운대요 크림도 잘하고 두고 봐 모두가 아기 물고기가 된다면 이 바다는 금방 내 차지가 되고 말 거다 마침 이 사악한 계획 아주 딱 맞는 발명품을 만들어두었지 아하 보아라 나의 아기광선 그 어떤 물고기라도 귀여운 아기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발명품이지 자, 그럼 어서 시작하자 모든 물고기를 깜찍한 아가로 바꿔놓기 대작전 개식 누구 맘대로 슈퍼 상어와 해초맨이 너의 사악한 계획을 막으러 왔다 손에 든 거 내려놓으시지, 휴고 휴고 휴고가 아니라 비고라고 씨, 그보다 대체 어떻게 알고 여길 온 거지 호스텔루가 방금 악당 스타그램에 올렸거든 어? 그거 비밀이었어요? 못살아 SNS는 정말이지 인생의 낭비라니까 그래 내 계획을 알아냈구만 그래서 뭐 너희는 절대 날 막지 못해 왜냐하면 너희들은 쇠뜸한 악이니까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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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들은 이렇게 놀지 콩 베이비 콩 여기저기서 통통 튕기지 콩콩 베이비 콩 와우 반짝이는 거다 여기들은 지치지도 않는다니까 콩 베이비 콩콩 베이비 콩콩 베이비 콩콩콩 베이비 이 양둥이 여기들은 이렇게 놀지 콩콩 베이비 콩 콩 베이비 콩콩 베이비 콩콩 베이비 콩콩콩 베이비 이 양둥이 여기들은 이렇게 놀지 콩콩 베이비 우와 반짝이다 잠깐 만지면 안 돼 여기들은 고스텔로 형한테 오냐 우와 반짝이다 으악 안 돼 으악 슈퍼베이비들이 아기광선의 크리스탈을 훔쳐갔어 내 악당 비행설까지 물고기 곰돌이 인형 부여 으악 아 폭신폭신해 안 돼 내 곰돌이 가자 고스텔로 당장 잡으러 가야 돼 으헤 안녕 첨벙첨벙 아기 물고기들이 악당 비행선을 조종하고 있잖아 아유 귀여워라 으흐 이러다간 다리가 하나 더 생겨버리고 말겠어 서둘러 코스텔로 아기광선 크리스탈을 당장 되찾아야만 한다고 으흑 으흑 망했어 내 멋진 비행설이 너무 빠르다고 따라잡긴 틀렸어 그 으흑 걱정 마세요 이럴 줄 알고 챙겨왔죠 악당 기저귀 가방 슈퍼베이비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잘했다 코스텔로 그러면 쪽쪽이 작사를 떠내보아라 준비 초준 발사 저 그룹 커다란 해초사탕처럼 생겼다 으아 폭신폭신 냠냠사탕들 내가 다 먹어버려야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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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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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온몸이 욱신거리네 으아악 쟤가 그걸 줄 알고 악당 수분 크림을 챙겨왔어요 으아악 하하하 하하하하 으으아악 강지도 WOO 와!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이거 엄청 간지러워! 하! 이 사악한 아기 침대를 타고 내 멋진 비행선까지 날아가는 거야! 어... 이거 안전한 거 맞죠? 아니! 자! 그럼 발사 준비! 침술쟁이 오징어 아저씨다! 이런! 어른을 그렇게 놀리면 못 써요! 자! 이제 크리스탈을 내놔! 땡! 아저씨 좋아요! 아니, 아니! 난 술래잡기 하자는 게 아니야! 우린 바다를 차지하려는 악당이라고! 여자봐봐! 으흐! 자기들아, 이제 더 도망칠 것도 없다! 어서 크리스탈을 내놔라! 그리고 곰돌이도! 시도 시도! 쿵쿵 끼자! 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아기들한테 자꾸 당하지! 그래봐야 쟤들은 그냥 아기잖아! 말했잖아요! 아기들은 금방 배운다구요! 투림도 잘하고! 그래, 맞아! 내가 조그만 아기들이라고 그동안 너무 예뻤군 그래! 이제 더는 안 봐줘! 크리스탈을 되찾기 위해선 그게 필요하겠어! 대왕 오징어 다리! 아침바다 찬바다에 웃고 가는 저 다리 안녕, 슈퍼베이비들! 우와! 너희들이 그 크리스탈을 좋아하는 건 안다! 그건 정말이지! 반짝반짝! 그렇지만 더 놀라운 장치를 보여주지! 우와, 장치래! 어? 그게 뭐? 이름하여 슈퍼 악땡! 미러볼! 하하하하! 우와! 반짝이! 우와, 반짝이! 역시 좋아할 줄 알았지! 자, 아가들아! 와서 가져가 보렴! 반짝이 공 따라가자! 네, 네! 자, 아가들아! 이에쁜 반짝이 공을 따라오렴! 반짝이! 만지고 싶어! 반짝이 공을 따라오렴! 하하! 드디어 잡았다! 으아아아! 우리가 아기들을 울려버렸네요 지금 당장 그 시끄러운 울음 뚝 그치지 못해! 내 말 안 들렷! 아, 알 수 없지! 귀여운 아기들아 조용히 하렴! 뭐든 사줄게! 제발 뚝 그치라곤! 어헝! 왠지 아기 키워보고 싶어지지 않아요? 아, 코스텔로! 나한테 나중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잖아! 나 참! 으아! 좋았어! 자, 이제 크리스털을 다시 끼워놓은 다음 손잡이를 거꾸로 올리면 으아하! 이제 낙점도 잡겠다! 너희의 파악한 계획을 막아주겠어! 바로 그거야! 으아, 아기 물고기 작전은 과한 둘레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고! 물고기들을 아기로 바꿔봤자 나만 고생하지 엄청나게 귀찮은 센 고생! 아, 그래? 그럼 이번엔 그냥 넘어가주지 그런데 나 자꾸 뭔가 가지고 놀고 싶어지는데 반짝이! 맞아! 바로 그거야! 좋아! 아기 작전은 망했어!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두었지! 이름하여 뾰족이빨 마을을 탱글탱글 젤리로 뒤덮기 작전! 개시! 응! 누구 마음대로? 잠깐! 뭐? 어떻게 알았어? 코스텔로가 방금 악당 스타그램에 올렸거든 이것도 비밀이었어요? 코스텔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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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